저는 처음 뵙죠. 저는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이제 저는 어디에 오면 볼 수 있냐면 협회 오면 볼 수 있어요. 협회에서 실무하고 연수교육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법을 전공했고 석사 박사를 부동산 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저는 이제 원래 은행을 다녔어요. 은행을 다니다가 2000년대 초에 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생일 때 가장 큰 실수가 이제 중개사 자격증을 딴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생을 많이 하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를 하다가 엄청 잘 되다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쫄딱 망했어요. 규제라는 규제가 그때 다 나왔어요. 우리 공법에서 보는 규제. 뭐 주택거래 신고부터 해서 자금 출처. 지금도 자금 출처 있죠. 굉장히 그때 그때 어려워서 쫄딱 망해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한 3년 부동산 회사를 다니고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는 건 상가를 하고 있어요. 상가를. 그래서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는데 이 상가가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어려워요. 그리고 대다수가 법률이에요. 법률. 그러다 보니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어렵고 책 같은 걸 보셔도 절반은 다 법규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50%는 뭐냐면 그 강의하시는 분의 노하우에요. 노하우. 그러니까 쉽게 와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중점을 두는 거는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예습 복습을 많이 하셔야 돼. 그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국 같은 데 가면 약국 가면 약국 크기와 상관없이 약사분들이 있죠. 약국은 조그만데 약사가 3명이 있고 약국은 큰데 약사 혼자 있고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약사 1명이 하루에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는 86장.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약국에 하루에 손님이 한 400명이 온다. 그럼 약사가 5명이 있어야 돼. 그래야 영업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미용실 같은 데 가보면 어떠세요? 미용실 가보면 우리 여성분들 보통 의자가 보통 몇 개 든가요? 보통 일반 조그만 데 가면 보통 의자가 3개예요. 의자가 4개부터 세금이 틀려져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영어학원, 어학원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영어학원, 어학원. 그러니까 가리키는 강사들이 건부 우리나라 사람이면 영어학원. 원어민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어학원으로 해야 돼. 그런 게 우리 그게 상가예요. 정육점, 식육점. 고기만 팔면 정육점. 정육점 하면서 식당도 같이 해. 그러면 식육점. 그렇죠? PC방도 컴퓨터만 하면 PC방. 그런데 거기서 라면도 끓여 팔아. 복합유통 PC방.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배우고 느끼셔야 돼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상가들을 대부분 그냥 너무 겉만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써먹지를 못해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우리가 맨날 하면 대학령 뭐 하려면 사업자등록 해야 되잖아요. 전입신고 하듯이. 그런데 우리 상가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이 딱 필요한 건 세 개밖에 없어요. 대학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나머지는 하등의 필요 없어요. 그러면 상가건물임대차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첫 번째 환산보증금. 두 번째 계약갱신요구권. 세 번째 권리금. 서울이 환산보증금 얼마죠? 서울. 이쪽이시라서 그렇군요. 김포는 얼마죠? 큰일 났네. 바로바로 나와요. 계약갱신권 이래. 손님이 와서 여러분들 사무실에서 중개사님 계약갱신권이 뭐죠? 이래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어, 큰일 났네. 어, 여기 지금 공인중개사 33회 하는 반이 아닌데. 계약갱신요구권. 최초의 계약으로부터 장사를 얼마간? 10년간. 10년이 중요해요. 최초가 중요해요. 최초. 집주인이 바뀌건 재계약을 했던 뭐든 시점은 최초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 이제 상가는 왜 어렵냐면 손님들이 오면 이렇게 계약서 덩어리를 갖고 와요. 집주인이 어제 전화와서 자기 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다고 저보고 나가래요. 근데 중개사님 제가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더 장사를 해도 될까요? 이래.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권리금은 한 푼도 안 준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지금 작성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중개사 사무실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건물에 집주인이 내려와서 뭐라고 그래? 우리 건물은 전통적으로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계약서 특약에다가 반드시 권리금은 나중에 안 받아가겠다고 써라. 그리고 공중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 새 안 준다. 여러분들은 들어가실래요? 안 들어가실래요? 어허 큰일 났네. 아니 안 배우셨어요? 권리금에 대해서? 권리금. 2015년 5월 13일 날 권리금이 최초로 명문화가 됐죠. 그러면 그 명문화에 반하는 건 뭐예요? 다 무효죠. 계약갱신 요구권이 10년인데 집주인이 특약으로 7년만 하재. 무효예요. 7년 써도 임차인이 7년 살면 돼요. 근데 나 10년 주장해. 그럼 10년이에요. 그 자체가. 그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왜 그런 얘기를 가끔 하냐면 이렇게 직원들을 써보면 특히 이렇게 초 3년 이내에 실장님들은 자격증을 따고 현장에 오면 항상 정의감에 불타요. 그래가지고 집주인이 그런 말을 하면 그냥 계약을 차라리 안 하면 조용하긴 한데 그 집주인 손잡고 앉아갖고 갈켜요. 아유 세상을 잘 모르시네요. 지금 법이 이렇게 개정이 돼서 지금은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그 계약이 돼요. 그럼 그 계약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정말로. 그런 것들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시면 중계를 할지 투자를 할지 반드시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중계. 그러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역에서 지하철역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15분을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단진의 상가가 있어요. 단진의 상가 3천세대. 여기에서 창업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지하철역에서 10초 거리도 아닌 단진의 상가가서 부동산 창업을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죠. 어때요. 여러분들 얘기해보세요. 어떤 게.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중계사는 뭐를 해야 돈을 벌어요. 중계. 중계. 중계에는 뭐를 해야 돼요. 계약서를 많이 써야 되죠. 계약서. 이런 데를 가면요. 99%는 다 망해요. 왜 망해요. 너무 살기 좋아서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가.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어떤 분들이 해야 돼. 투자를 할 사람들이 해야 돼. 투자를. 우리 중계는 여름에 비 오고 겨울에 눈 와서 마을버스 한두 번 못 가면 싼 맛에 들어갔던 사람들 많이 이사 다닌다. 그러니까 우리 중계업에서 항상 명언이 뭐예요. 먼지 나고 교통 불편한 데 가서 중계업을 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모르시면 정말 중계업 하기 힘드세요. 이런 것들은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와서 보면 야 너 너무 좋은 지역에다 한다. 그런데 속은 썩고 있다고. 월세 비싸고. 장사는 안 되고. 광고비 비싸고. 여러분들 한 달에 지금 현장 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현장. 여러분들. 지금 광고 뭐뭐 하세요. 네이버. 네이버 부동산. 그렇죠. 현장 사진 매물. 직방. 다방. 한 달에 광고비 얼마나 집항하세요. 30만 원이요? 큰일이네. 큰일이야. 저는 사무실이 몇 개 있는데 삼성동에 있는 저희 사무실은 한 달에 광고비 900만 원씩 해요. 900만 원. 그런데 지금 그걸 얼마나 그렇게 했느냐. 10년을 넘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직방. 다방. 지금 하나에 얼마씩 해요. 평균 3만 원씩 하잖아요. 없어요? 안 써요? 어느 업종 하시는데. 직방이 주민 사려고 보니까 전반적으로 안 하겠다. 못 산다고 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울 같은 데는 다 해요. 다 해요. 지금 뭐 창업하시는 분이 힘든 게 뭐예요. 옛날에는 직원들 쓰면 직원들이 다 임대 이런 거 찾아서 다 조사했는데 요새는 다 공식클럽 보고 거기서 다 물건 쏴버리죠. 그게 게을러지고. 그러니까 이게 중개사들이 결국은 게을러서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을 하면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창업하면 중개업소의 입구에 누가 앉아야 되는지 아세요? 사장이 앉아야 돼요. 사장이 대표가 소장이. 홍길동 공인중개사 사무소면 홍길동 소장이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대다수는 사장이 뒤에 가있다고. 실장 안 차러 오고. 더 웃긴 건 사장이라고 책상 의자는 더 커요. 컴퓨터도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큰 건 없어요. 그다음에 직원이 4명이면 또 책상이 4개예요.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사무직이 아니에요. 책상은 한 개에다 상담 테이블이 많아야 돼요. 그 자체가. 그런데 대다수 분들이 하시는 거 보면 그냥 뭐 가게 인수 남의 거 하나 하면 그냥 그 사람이 했던 걸 약간 변형만 해서 하니까 광고들 어떻게 하세요? 광고들. 옆집 가서 물어보죠. 여긴 광고 뭐 뭐예요? 네이버 하고요. 네이버 뭐예요? 그럼 나도 그 정도는 해야겠네. 그러니까 맨날 남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안 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때 공인중개사들이 미래가 없는 거예요. 발전이 없고. 10년 전이나 20년은 똑같은데 뭐. 10년 전이나 20년. 자기 옆집 가서 물어보고. 손님 없으면 고도리 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친구 온다고 밤에 일찍 나가고. 이 중개사는 정말 아침에 내가 문 열고 내가 문 닫아야 돼요. 그때 게을러서 다들 타이머 놓고 아침에 9시에 켜지고 8시에 꺼지게 해놓고 막 일찍 다니고. 그러니까 유지가 안 돼요. 대다수가. 반성들을 해야 되는데 누가 어디서 뭐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이거 내가겠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소속감이 없죠. 직원 관리가 엄청 힘들어요. 직원 관리가. 그래서 저는 이제 창업 얘기할 때 항상 주장하는 게 내 나이에 맞는 업을 하셔야 돼요. 내가 30대인데 아파트를 하고 싶어. 안 맞아요. 집주인들이 불안해한다고. 내가 50대인데 원룸을 하고 싶어. 안 맞아요. 원룸의 주 타켓은 몇 살이에요? 10대, 20대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따라가지를 못해요. 시대가. 그러면 따라가지 못하니까 천상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원룸을 하려면 어린 사람을 뽑아서 하고 아파트를 하려면 연세드신 분을 뽑아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니까 어때요? 엄청 어려워. 엄청. 연세드신 분을 쓰니까 미안해서 일을 시킬 수가 없어. 안고 일어날 때 막 아 소리가 나고 이러니까 또 젊은 친구들은 어때요? 술 먹으면 안 나오죠. 안 나온다고 한 소리 하면 때려치우고 나가요. 나도 뭐 가서 500에 50짜리 하나 차리면 나도 사장인데. 이런 생각들이 팽배에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인들처럼 싫은 소리 들어도 창고하는 문화가 아니야.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 발전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인 남관이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잘 안신다는 그 몇 프로는 대를 이어서 계속해요. 나머지들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것들이. 그리고 창업 입지도 너무 창업 입지를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원룸이나 젊은 업종을 하는 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상권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컴포즈나 메가나 저렴한 커피숍을 하고 싶어. 그럼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사는 데 가면 잘 안 되죠. 젊은 친구들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지역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아실 거예요? 그나마 내가 사는 동네는 알지만 모르는 지역 가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그런 거를 연구하는 게 뭐예요? 상권 분석이라는 거예요. 상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모르는 지역 가서 상권 분석 요청을 받으면 동네를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봐요. 돌아보고 그다음에 약국 가서 박카스 하나 사 먹으면서 약사가 몇 명이나 있나 이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동네에 가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정형외과하고 한의원 개수를 쳐봐요. 정형외과나 한의원이 많은 동네는 대다수가 노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은 절대 젊은 친구들이 하는 업종은 잘 안 돼요. 배 아프다고 빵 안 사 먹어요. 파리바게트가 안 돼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계획해서 하는 업체들이 우리가 아는 프랜차이즈예요. 그럼 프랜차이즈 시장하고 우리 중개사 시장하고 어떨까요? 크기가 어떨 것 같은데요? 크기가 프랜차이즈 사이즈 시장이 클까요? 중개사 사무실 우리 중개사 시장이 클까요? 한 만분의 1도 안 돼요. 우리 중개사 시장 그 자체가 그럼 왜 그런 일이 있느냐 그 사람들은 돈이 되는 것만 하고 돈이 안 되는 건 안 해 사고 나는 것만 중개사가 하고 사고 안 나는 것만 해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컨설팅 중개하고 컨설팅 차이 아시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중개인을 하려면 누가 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죠. 컨설팅은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다. 계약을 하면 우리 중개는 신규 중개하고 승계 중개 권리금 중개 이 컨설팅은 승계 권리 양도 양수만 할 수 있어요. 권리 양도 양수만 하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대표 이름만 바꾸면 되는 계약이에요. 권리금 주고 그러니까 중개 사고 날 게 없죠. 여기는 심기로 하니까 대다수가 어려워요.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중개 수수료는 몇 프로예요? 0.9% 여기는 얼마든지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위 여러분들이 아시는 한의원, 병원, 약국 이런 거 동네 부동산 와서 구하는 거 보셨어요? 안 그래요? 다 여기서 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어려운 것만 여기서 해요. 돈은 안 돼.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 대표적인 단독주택단지 가보면 골목마다 부동산들이 뭐 한다고 써놨어요? 빌라분양한다. 신축빌라분양한다. 알을 일곱 개 준다. 700만 원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축빌라분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왜 어렵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걸 하냐고. 이유가 있어. 왜? 자격증을 따서 멋있게 공인중개사 주거용 부동산을 했더니 어때? 매매해봤자 1, 2배. 전월세해봤자 2, 30만 원밖에 안 돼. 돈이 안 돼. 그래서 일로 가. 그런데 일로 가니까 어때요? 99%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지식이 있어서 뭐라고 그래? 다 까다롭게 물어봐. 건축주한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너 이제 오지마. 팔지도 못하면서 왜? 이 사람들 계약서 쓰는 거 보셨어요? 계약서나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면적 이런데? 공부, 참조 이렇게 써요.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죠. 대지 면적, 지분, 등기부, 소유권. 이 사람들 거 보면은 이거 못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중개가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야. 지금 우리 중개사의 현실이에요. 내가 똑똑하면 중개를 잘할 수 있어. 그런데 잘하지도 못하고 못하지도 못해. 어정쩡해. 그러니까 맨날 힘든 거야.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꼴딱꼴딱꼴딱 하다가 운 좋게 또 하나 하면 또 한 달 가고. 꼴딱꼴딱 하다가 한 달 하면 가고. 그러니까 경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뭘 해야 되냐. 실력을 결쳐야 되지만 결국 뭐를 많이 해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요. 발상의 전환.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말아먹고 미국 가서 제일 먼저 느낀 게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바뀌었죠. 우리나라 믹서기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칼날이 무조건 다 밑에 있었죠. 그런데 요새는 칼날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쭙죠. 그렇죠? 고기 굽는 것도 옛날에는 무조건 밑에서 굽는데 요새는 위에서 굽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바나나 우유 보면 노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그렇죠? 하얀색이잖아요. 갈면. 그런 게 다 우리가 여태까지 편견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중계도 해보지도 않고 질에 겁을 내.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지만 중계는 누가 제일 잘하는 줄 아세요? 단순 무직한 사람이 잘해요. 내가 이 전화를 막 열 번, 스무 번 했는데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런 사람은 중계 못해요. 저 사람이 열 번, 스무 번 욕을 하든 말든 내 할 것만 하면 돼. 이런 사람들이 중계를 잘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지금 강남은 아파트 시장에서 수수료 체계가 어떻게까지 무너진지 아세요? 전세 8억짜리, 9억짜리 해갖고 수수료 천만 원, 900만 원 하면 중계사들이 경쟁이 심하니까 집주인한테 전화해요. 전화해서 이 전세 나한테 주면 집주인 거 전세 수수료는 안 받고 세입자 거 200 받아서 더 드릴게. 나만 주세요. 엄청 한심하죠. 그리고 손님 오면 팔짱 끼고 가버리고. 다른 데서 못하게 하려고. 안 좋은 식으로만 가는 그런 현실적인 게 굉장히 아쉽죠. 그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상가하는 중계는 이 서류 싸움이에요. 서류. 서류. 대표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하면 등기원인증명서하고 대장, 토지이용계획. 대장은 건축물대장하고 토지대장. 그런데 우리 상가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건축물대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계보수를 받는 근거가 뭐죠? 우리가 중계보수. 주거용하면 0.4% 상가하면 0.9%. 무슨 근거로? 어디에 그게 있어요? 건축물대장의 공부상 용도를 가지고 우리가 중계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중계보수를. 그러니까 우리가 중계를 할 때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죠. 얼마나 실력들이 있으신지. 지금 3천에 3천에 150만원에 권리금 5천을 주고 부동산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네 가지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첫 번째 아파트 두 번째 고시원 세 번째 원룸 네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는 너무 쉬우니까 오피스텔 어디 가서 중계업하고 싶으세요? 똑같은 조건이라고 보면 위치도 똑같고 똑같이 뭐가 된다고 하는 입장이라면 3천에 150만원에 권리금 5천을 주고 창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는 오피스텔을 전문으로 해요. 고시원을 전문으로 해요. 원룸을 전문으로 해요. 도시형 생활주택을 전문으로 해요. 어디 가서 창업하고 싶으세요? 고시원 또 다른 분 도시형 생활주택 또 어떤 분들 저하고 있을 때는 막 실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배우지.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할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 이거를 딱 보면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뭐? 용도 용도 저 원룸의 용도가 뭘까? 용도가 있어야 뭐가 나와요? 중계보수가 나와요. 중계보수 그 다음에 중계보수 용도가 있어야 뭐가 나와요? 취득세가 나와요. 그러면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저하고 있으면서 오피스텔을 딱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나와야 돼요. 이렇게 자 원룸의 용도는 뭐예요? 오 큰일 났네 현업하신다며 원룸의 용도가 뭐예요? 오 주거는 용도가 아니라 쓰임새예요. 상가도 주거용으로 쓰면 주거용이에요. 원룸의 용도는 다가구예요. 다가구 다가구 안에 원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다가구 중계하면 우리 중계사의 의무가 하나 더 있죠. 공인중계사법에 없는 의무 법안 판례에서 나온 의무 다가구를 중계하는 공인중계사는 깡통주택을 대비하기 위해서 거래 계약을 할 때 전월세 계약을 할 때는 해당 건물 주인한테 자료를 요청해서 총 가구수와 선순위 보증금을 추가 확인설명 기재해야 돼요. 그쵸? 큰일 났네.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기재, 확인설명서가 바뀐 거고 기존에는 계약서에 다 기재를 했어야 되죠. 큰일 났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우리가 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그쵸? 공동주택 네 가지 있죠. 뭐 뭐 있죠? 시험이 끝나셔가지고 지금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그쵸? 그 단독주택 네 가지 있죠. 뭐 단독 다가구, 다중, 공관 뭐 이런 거 있죠. 그럼 이거는 어디서 나눠놨어? 이렇게 이게 건축법에서 나눠놓은 거예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했고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원래는 저거를 배웠어야 되는데 우리 중개사들은 쓸데없이 뭐를 배웠어요? 용도 변경을 배운다고. 그런데 용도 변경은 누가 해요? 중개사가 하는 게 아니라 건축사가 하는 거예요. 건축사들 맡기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 소개비를 받을 뿐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 공동주택, 단독주택 네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여덟 가지인데 여기에 없는 게 하나 여기 있죠. 그쵸? 이건 어디서 나왔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건 주척법에서 나온 거예요. 건축법에서 나온 게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의 용도는 뭐예요? 공동주택. 공동주택. 0.3% 0.4% 받는 공동주택. 취득세 1.1% 이렇게 봤죠. 자, 원룸 0.3, 0.4 이렇게 봤죠. 그쵸? 자, 그러면 자, 오피스텔의 용도는 뭐예요? 이거보다 이제 더 헷갈리게 해볼까, 제가? 500에 50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주거용 오피스텔. 자, 확인설명서 어디다 써야 돼요? 중계보수 몇 프로? 어떻게? 주거용 오피스텔의 용도는 뭐예요? 그쵸? 이제 막 소설을 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공부를 안 하셔서 그래요. 정립이 안 되죠. 자, 이제 볼게요. 자, 오피스텔의 용도는 뭐예요? 건축,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죠. 상가는 어디에 용도가 나와요? 건축물 대장에 나와요. 건축물 대장. 그쵸?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있는 용도. 그래서 건축물 대장 용도하고 현재 있는 용도하고 틀려.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용도 변경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보자고요. 자, 오피스텔의 용도는 뭐예요? 업무 시설이에요. 업무 시설이니까 중계보수 몇 프로? 0.9% 취득세 4.6%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확인설명서 어디다 써야 돼요? 주거용, 비주거용. 업무용이니까 비주거용이죠. 이거는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오피스텔의 용도는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업무 시설. 그런데 이게 들어갔다고 해서 주거용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왜 이걸 넣어놨냐면 과거에 원룸 중계를 할 때 우리가 현장에 가면 원룸 그러면 3개가 딱 있어요. 원룸, 오피스텔, 고시원. 손님 모시고 다녀보면 550짜리 집보수료로 다니면 현장에서 원룸, 오피스텔, 고시원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500에 50인데 이거는 0.3, 0.4 받는데 이거는 0.9를 받아. 너무 과하다. 그래서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그걸 만약에 주거용으로 쓸 때는 중계보수만큼은 주거용으로 받자. 그래서 임대차나 0.4, 매매는 0.5. 그런데 그걸 받는 조건이 있죠.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수세식 화장실, 가니 샤워 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주거용으로 봐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주거용은 뭐 할 때만? 중계보수 받을 때만 필요한 거고 나머지는 다 업무용. 그러니까 뭘로 써야 돼요? 비주거용으로 써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근거는 건축물 대장.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거 헷갈리시면 안 되거든요. 그게. 그다음에 고시원. 고시원 어때요? 고시원의 용도는 뭘까요? 다중은 용도가 아니라 화재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중이용시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해요. 그래서 뭐를 하는 거예요? 천장에 스프링 쿨러를 다루라는 거예요. 그걸 다중시설이라고 해요. 그건 용도가 아니고. 용도는 뭐예요? 용도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은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이상은 숙박시설. 그러니까 제2종 근린 생활시설이니까 용도가 뭐예요? 근생이잖아요. 근생. 제2종 근생. 그렇죠? 그러니까 중계보수 몇 프로예요? 0.9% 근생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은행에서 용자가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안 되죠. 왜? 은행에서 용자를 해줄 때는 뭐를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기준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업무시설인데 안 돼. 그런데 현장에 가면 해줘요. 왜? 해주는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해주는 조건이. 원룸 이런 거 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우리 상가 시간인데 이것까지 계속 해야 되네. 이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법인이면서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일 때는 건축법에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법에서 해줘요. 임대주택사업법에서. 임대주택사업법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인데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집주인이야. 안 돼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까다롭죠? 그렇죠? 그런데 알아놓으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저거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차이가 있죠. 그다음에 또 고시원은 어때요? 원룸하고 고시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딱 문 열고 들어가고. 이 세 개가 500에 50짜리를 우리가 보여준다고 한다는 것은 모두가 똑같으니까 저걸 보여주겠죠. 그런데 원래 고시원은 뭐를 할 수 없어요? 취사시설을 할 수 없어요. 잠만 잘 수 있는 시설인데 여러분들이 현장 가면 어때요? 대다수가 다 돼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중계할 때. 반드시 주인이 임의로 불법 시설을 물고. 가스레인지나 이런 것들을 부착한 게 있다면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확인설명 기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중계사고예요. 집주인이 임의로 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임차인한테. 나중에 임차인이 그걸 갖고 걸어지면 중계사가 물어줘야 돼요. 저 자체가. 그런 차이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건축업자가 집을 짓을 때 왜 원룸으로도 짓고 오피스텔로 짓고 고시원으로도 지을까요? 비슷하거든요. 크기나 이런 것들 다 비슷해. 그런데 왜 저렇게 지을까요? 주차장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업무용으로 내려갈수록 주차장 면적이 작아도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것들. 그래서 요새 보면 요새 원룸 새로 짓는 것들 보면 다 1층에 근생을 넣죠. 1층이나 2층에 근생을 넣어버리고 위에 원룸을 넣잖아요. 그렇죠? 그런 주차장 면적에 관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쪽은 완전 기초죠. 사실은. 우리 상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것 자체를. 그래서 나중에 내가 창업을 하거나 이전을 할 때 저거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 현장에 가면 역세권 가서 보면 오피스텔처럼 생긴 대다수가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용도가? 공동주택. 똑같이 1억 5천짜리가 있는데 이거는 사면 1가구 2주택에 포함되지 않죠. 왜? 건축물 대장이 업무용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공동주택이니까 사는 순간 집 한 채 있으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거예요. 1가구 5주택. 그렇죠? 물론 오피스텔도 업무용으로 샀는데 전입신고를 해서 주워놓으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죠. 그런데 그거는 건축법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양도소득세법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차이가 약간씩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나가셔서 저런 것들을 보면 손님이 오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어때요? 창업을 하고 앉아 있으면 맨날 빌어요. 뭐라고. 손님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화장실 갔다 왔는데 손님이 가게 입구에 서 있어. 같이 서 있어. 못 들어가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손님이 와도 불안하고 안 와도 불안하고. 그만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손님이 누구든 오기만 해. 내가 아껴 이래야 되는데 대다수가 대다수가 그냥 대충대충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러면 예를 들어 상가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인형 뽑기방 아세요? 인형 뽑기방은 어때요? 옛날에는 전봇대 밑에 밖에 나와있다. 어느 날 다 실내로 들어갔죠. 단속해서. 인형 뽑기방은 대표적인 유해업소예요. 혹시 유해업소라고 들어보셨나요? 유해업소가 못 가요. 오늘 이 순간부터는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응원응원하지 마시고 유해업소는 유치원을 포함해서 초중고 학생들한테 옆에 있으면 해로운 업종을 유해업소. 유해업종이라고 해요. 그 자체가. 그러면 인형 뽑기방. 인형 뽑기방. 인형 뽑기방은 대표적인 유해업소예요. 유해업소. 그래서 인형 뽑기방은 밤 10시 이후에는 청소년은 다니면 안 돼요. 그리고 옛날에 정화구역. 지금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영향을 받아서 거기 안에 절대 상대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때요? 딱 이렇게. 여러분들 만약에 학원이, 학교가 내 중개사무실 옆에 있어요. 특히 학교, 공원. 어때요? 중개업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반만 되면 컴컴해. 모든 인허가의 규제는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 할 때는 좋아. 투자로는 좋아. 주거지로서는. 조용하고 편하고. 그런데 상가나 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안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구청하고, 구청하고 뭐하고 한 번 해볼까요? 구청하고 세무서 한 번 해볼까요? 어디가 좋을 것 같으세요? 내가 여기서 중개사무실이 이렇게 있는데, 구청이 옆에 있는 게 좋아요? 세무서가 옆에 있는 게 좋아요? 세무서가 훨씬 좋아요. 왜? 구청은 가까이 있어봤자 단속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구청은 반만 되면 컴컴하고, 중개사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세무서 주변에는 누가 많아요? 세무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법원하고 경찰서하고 한 번 보세요. 어디가 많아요? 법원이 많죠. 교대 이런 데 가보면, 법원 주변에는 변호사들, 법무사들이 많죠. 경찰서는 어때요? 괜히 사이렌 소리만 나고 심장병 걸린다고. 그리고 저녁에 한 6, 7시만 되면 지역이 시커매. 지역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업하고 이런 걸 할 때도, 저런 것들을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돼요. 내 중개업을 떠나서 중개를 해줄 때도, 손님들한테 중개를 해줄 때도, 저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컨설팅을 해줘야 돼요. 컨설팅을. 그런데 상가 중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보다 손님들이 더 잘 알아요. 어느 날에 중개업소 사장님이 우리 사무실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중개사님, 우리 집이 제가 저 앞에 길 건너 무슨 중국집인데, 2년 전에 저로 이전했는데, 이전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관리비가 좀 싼 대로 저를 좀 옮겨주세요.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제, 경험이 없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관리비 많이 내는 걸 왜 나한테 와서 저렇게 얘기하지?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을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정화조 사용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집이. 나중에 정화조에 대해서 배울 텐데, 정화조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정화조가 없는 직관 방식이 있고, 정화조 탱크를 가지고 있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수처리 시설을 가지고 있는 방식이 있고. 그런데 그 집은 직관이에요. 그래서 요새 새로 짓는 상가들은 상가 밑에다가 정화조를 묻지 않아요. 그냥 흘려보내요. 그런데 흘려보내서 중간에서 오수처리 시설을 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게 하는데, 이 오수처리 시설이 매달 관리비로 부과가 돼요. 그래서 관리비가 비싸요. 그래서 중개업을 하다 보면 저런 얘기를 해요. 저런 거 싸게 되는 집을 해주세요. 눈만 말덩말덩하고 있죠. 무슨, 저게 뭐지? 처음 듣네, 이러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얘기가 돼요? 중개사가 손님보다 더 모르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죠.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손님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만큼 많이 알아야 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장에 가서 굉장히 살아남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용폭귀방을 오면 용어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신규하고 승계가 있어요. 신규 중개는 뭐냐면 업종이 바뀌거나 업종이 바뀌거나 그다음에 공실인 사무실. 이걸 우리가 신규라고 해요. 이 신규는 뭐를 해야 돼요? 인허가를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인허가를 받을 때 가장 난 적이 뭐죠? 위반 건축물이에요. 신규 중개에서는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승계는 뭐예요? 승계 중개는 동일업종이 그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커피숍을 하는 이디아 커피숍을 권리금 1억을 주고 승계해요. 그러면 똑같아지고 대표자 이름만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인허가를 새로 할 필요 없죠. 이게. 그래서 승계예요. 그러니까 편해.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신규는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고 승계는 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지만 또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다 해. 아무나. 그런데 중개사들은 꼭 이걸 하고 싶어해요. 왜? 이걸 하려면 내가 이쪽을 모르거든. 경험자들이잖아.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돈이 안 되는 것만 중개사들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 어디로 오셔야 돼요? 이리로 오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편하거든요. 대표자 이름만 하고 1년 안에 그 사람이 인허가 처분에 대한 것만 행정처분이 있는 것만 알려줄 의무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하시면 굉장히 쉬운데 대다수가 이리로 가요. 왜? 손님들하고 대화하는 게 내가 자신이 없거든. 그게. 그 업종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처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페이지 한번 보세요. 상권과 입지에서 한번 보세요. 제가 그래서 중개사하고 아까 투자가 차이. 그다음에 달동네 아파트 단지하고 역세권 아파트 단지를 한번 구분해봐야 한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철저한 지역 분석. 철저한 지역 분석. 그 지역 지역만의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업종을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 끝나고 제일 많이 당하는 데가 어디냐면 화곡동 마곡지구예요. 화곡동 마곡지구 가보시면 보통 5천에 오피스텔 이런 게 4,500에 권리금 5천 이런 게 딱 평준화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는 대다수 7,80%의 용도가 뭐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도시형 생활주택에 가서 한 달에 월세 4,500은 죽어도 못 내요. 도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실수를 하느냐. 가게를 알아봐러 갔더니 그 부동산 사장이 뭐래. 이거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한 건만 해도 3,400씩 받아요. 이거 좋으니까 이거 하세요.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건축물대장이라도 한번 띄워서 용도가 뭔가라도 봤으면 절대 그런 거 안 당하죠. 그렇죠?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어디서 많이 보나요? 정부 24들하고 하면 무료로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토지하고도 이렇게 하지만 제가 볼 때 항상 이렇게 보면 있죠. 도로. 도로를 끼고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볼까요? 이게 전이고 이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게 잡종지고 이렇게 있다고 쳐요. 대는 평당 400만 원 절은 저는 평당 200개 잡종지는 평당 100개예요. 여러분은 어디가 사실래요? 여기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어디예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집을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개가 돼야 되죠. 자동차와 사람이 다닐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못하죠. 맹지죠. 전도 할 수 있고 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수를 뭐해요? 대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대는 왜? 바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저는 바로 집을 지을 수 없어요. 왜? 형질변경을 해야 돼요. 형질변경을 하고 흑사하다가 높이 맞추고 해. 그래갖고 다 했더니 300이래. 대로 바꾸는데 그럼 이게 더 낫죠. 이게 토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그러니까 토지는 어떤 분들이 잘해. 퍼즐 맞추듯이 뺏다 꼈다 하시는 거. 이런 분들이 잘하고 우리 상가는 어떻게 돼 있어요? 도로가 돼 있어서 이렇게 가서 보면 이미 정해져 있어. 장업지역 준주거 3종 2종 1종 자 준주거 상업 3종 준주거 준주거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나라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가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 잘하면 돼요?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 준주거에 할 수 있는 거를 잘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면 돼요. 이거는 퍼즐처럼 맞출 수가 없어요. 이 자체가 그런데 토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토지는 토지는 우리가 말하는 이 지목이라는 거는 뭐예요? 현재의 상태만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조금만 응용을 하면 그런데 이거는 못 바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실 때 내 성격이 어떤가 그런 거를 한번 보셔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저런 것들이 좋아. 그러면 첫 번째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지금의 중개 시장에서 돈이 되는 시장은 뭐냐면 비주거용이에요. 비주거용. 상가, 토지, 공장, 창고 이런 거 지산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토지 토지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방으로 가야 돼. 대다수가 상가 수도권에서 할 수 있죠. 그렇죠. 또 여기는 김포니까 생각이 약간 틀릴 수도 있겠다. 서울에서 보는 시각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공장, 창고도 그렇죠. 공장, 창고, 지산 쉽게 자리 잡기가 쉽지 않아요. 회사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거기에 비해서 상가는 굉장히 편해요. 다른 업종보다 일어나기가 개인적으로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비주거용이 굉장히 좋다고 비주거용에서 돈이 되는 시장은 공장, 창고, 상가, 토지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상가를 제일 좋게 봐요. 좋게 특히 어떤 분들 남자 중개사님들은 이거 하셔야 돼요. 지금 남자 중개사님들은 현장에서 아파트 보러 남자 중개사님 가면 집 안 보여주죠. 실장님 보내세요. 이런단 말이죠. 현장에 가서 보면 지금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이제 남자분들은 별 필요성이 없어요. 제가 커피숍 제가 커피숍 프랜차이즈를 많이 했는데 커피숍 이렇게 프랜차이즈 하다보면 컨설팅 하다보면 어떤 걸 제일 많이 보느냐 하다못해 여자분은 여자 사모님은 가서 청소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자 사장님은 가게에 절대 나가면 안 돼. 손님 떨어져. 낚시 가라고 그래 차라리. 보이지 말고. 정말 그래. 왜? 지금은 부가가치 시대이지 힘을 쓰는 시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잘하시는 거예요. 중개도 정말 여성분들이 잘하세요. 그러니까 강남에 압구정에 무슨 아파트 안방 화장실 변기에다 나진판 올려놓고 방향 좀 이렇게 찍어서 휴대폰으로 보내주세요. 그런 거 두세 번 하면 남자분들은 막 짜증내요. 아니 무슨 변기에다가 무슨 방향을 여자분들은 뽀샤까시에서 타버려요. 경쟁이 안 돼요. 친밀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볼 때는 남자분들은 이 비주의 고용이 훨씬 나아요. 대신 조금 바꿔야죠. 지금 내가 토지나 전원주택이나 공장 창고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은 뭐를 많이 배워요. 드론을 배우셔야 돼요. 드론. 경기도 쪽 서울에는 안 되죠. 드론을 띄울 수 없으니까. 지금 드론 갈기는 학원들도 많잖아요. 중개사님들이 드론 많이 배워요. 정말 저게 필요해요. 그 시대에 맞춰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중개가 중개 시장이 점점 어떻게 보면 중개 자체보다 뭐를 잘해야 돼. 광고를 잘해야지 잘하는 시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정말. 그러니까 40만 먹어도 시장에서 점점 도태돼. 20대들이 올라와가지고 인터넷으로 막 하니까 신축 빌라만 다니고 신축 원룸만 중개하러 다니고 푸짐건 안 하고 걔네들은 차 타고 다니면서 뒷골목에 가가지고 가게 넓은 데 얻어가지고 손님하고 딱 계약서 쓸 때만 사무실 오고 나머지는 사무실에 올 필요 없죠. 가서 태우고 돌아다니다가 오면 되니까 그렇게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중개를 하시는 분들이 그걸 못 따라가요. 현장에서. 맨날 앉아있잖아요. 그렇죠. 맨날 앉아서 손님 없다고 고도리 치고 맨날 그러니까 대더수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9시 반 정도 출근하죠. 그리고 청소하고 뭐하고 10시 커피 한잔 먹고 뭐한다 뭐한다 되면 12시 되죠. 손님 약속도 있거나 무슨 장금하거나 계약서 없으면 12시 12시에 돼서 뭐해요. 밥 먹고 오면 2시 2시에서 한 4시까지 졸죠. 그러면 이 4시에서 8시까지가 유일하게 일하는 시간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근데 밤에 7시에 누가 집을 보러 오기로 했어요. 근데 밤에 집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또 그날따라 막 비나 눈이 막 엄청 와. 그럼 이제 중개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어떤 생각 들까요. 불안해져요. 손님이 안 오면 어떡하지. 그렇죠. 근데 아니나 달라. 시간이 될수록 온다는 분이 연락이 안 돼. 연락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집 보여줄 시간이 됐는데도 손님이 안 왔어. 보여줄 집에서는 왜 안 오냐고 전화가 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세요. 현장에 계신 분들. 집에 있는 와이프 데려가서 보러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다시는 그 집 보기 힘들어요. 그게. 정말로. 신뢰관계가 깨진다니까. 왜냐하면 손님들은 중개사하고 한 약속을 뭐처럼 알죠. 그렇죠. 그게.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성분들이 공실인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거 보여줄 때는 반드시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성적으로 문제가 돼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 다른 분하고 같이 가든가 아니면 할 수 없이 간다 그러면 들어가지 마시고 몸만 열어주고 밖에 서 계셔야 돼요. 그런 일들도 정말 많아요. 왜.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중개 보조원이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그를 고용한 중개사 소장님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에 가시면 특히 창업하신 분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고용계약서 반드시 쓰셔야 돼요. 고용계약서 안 쓰고 중개 보조원이 뭐 손님이 집 보여주다가 사고가 나거나 무슨 일 나면 중개원 못해요. 물어줘야 돼요. 왜. 대도수가 우리가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차 가지고 집을 보여주는데 대부분이 비업무용이죠. 개인차란 말이죠. 그거 사고 나면 문제 돼요. 그냥 간단하게 뭐 몇십만 원 사고 나면 물어주면 되는데 인사사고가 난다든가 무슨 큰 문제가 나면 정말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저런 것들 관리에 대한 것들도 생각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관리 조금 규모가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시면 간이 가세자 일반 가세자 여러분들 지금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뭐인가요. 사업자가 간이가 좋을까요. 일반이 좋을까요. 간이는 쉽게 말하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안 주고 안 받는 거죠. 일반은 주고 할인받는 거 그 자체가 근데 우리 상가는 반드시 일반으로 하셔야 돼요. 회사들을 상대하고 상인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바뀌고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이 세무전산이 얼마나 잘 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법이 바뀌어서 4,800만 원 이상에서 이제 8,000만 원 미만까지가 간이 가세자죠. 근데 내가 운이 좋게 상가 한 두 개 했어요. 집안 소개로. 그래갖고 뭐 9,000만 원 하나 했어요. 그러면 그게 딱 세무소의 과표에 잡히는 순간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증이 일반 가세자로 바뀌어서 등기로 날라와요. 그게 전산화가 그렇게 잘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일반에서 간이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우리 중대사들의 지금 가장 아픈 손가락이 뭐예요. 현금 영수증. 여러분들은 현금 영수증 발행하시나요? 현금 영수증. 조건이 뭐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조건. 중개 보수 10만 원 이상의 중개 보수를 받을 때는 그거 돈을 최종 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돼요. 10만 원이 안 되더라도 그 당사자가 현금 영수증을 원하면 발행을 해야 돼요. 근데 10만 원이 넘어가면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싫을 테 현금 영수증 필요 없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발행들 안 하시나 보다. 그렇죠? 자진발급이라는 게 있어요. 010 000 1, 2, 3, 4 국세청 홈택스로 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커피숍 가서 카드로 커피를 사면 상관없는데 현금 내면 거기서 반드시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 그래요.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나중에 영수증 보시면 이 번호가 찍혀있어요. 그 사람한테 안 준 거 일 뿐이지 국세청으로 끊어야 돼요. 걸리거든요. 이거 안 준 거 걸리면 얼른 금액의 20%가 과태료로 나와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돼요? 우리 중개업의 수입을 보면 매매 임대차인데 매매는 뭐 때문에 다 오픈이 돼요? 실거래가 때문에 오픈이 되잖아요. 그렇죠? 임대차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금 영수증 때문에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을 끊어야 되는데 제일 조심해야 될 부류가 어디냐면 사회초년생들 정의감에 불타요. 대학생들 안 해주면 신고해요. 근데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이 현금 영수증이 여러분들 굉장히 왜 여러분들 창업하실 때 우리가 이제 부가세 이런 거 신고하고 사업자 하는데 현금 영수증을 많이 끌으면 뭐가 바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의료보험미가 올라가요. 의료보험미가. 그 다음에 그게 올라가면 또 뭐가 올라가요? 종합소득세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업하실 때 우리 중개사가 법적으로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게 딱 두 개예요. 소득세하고 부가세. 딱 두 개인데 대다수가 소득세는 무시해요. 소득세는. 부가세 끊든가 안 끊든가. 그런데 소득세는 4%밖에 안 되죠. 3, 4% 부가세는 10%. 장기적으로는 부가세를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가세가 커져서 상가 건물을 매매하면 부가세를 처리하는 가장 편한 방법이 뭐예요? 사업 포괄 양도 양수라는 걸 해요. 그 자체가. 그래서 굳이 돈을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집을 거래했는데 건물분이 5억이에요. 건물분이 예를 들어서 5억이다. 그러면 이거의 10%인 5천만 원을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주면 매도인이 이걸 받아서 매수인 이름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나중에 이 사람이 공제받는 구조. 이게 부가세 구조인데 이렇게 주고 환급받고 주고 환급받고 어떤 공통점이 있으면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거를 신고만 하면 우리 세무서에서 알아서 해줄게. 그게 사업포괄 양도 양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배우실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화해조서라는 게 있어요. 화해조서.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보면 지금은 여러 가지가 바뀌어서 금액이 많이 높아졌지만 여러분들 지금 그런 민법상 민법상 우리나라의 임대차 이런 기간은 몇 년인가요? 민법상 장사를 할 수 있는 기간 상가 민법상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야 뭐 아실 거고 그렇죠? 민법은 몇 년이죠? 큰일 났네 민법 옛날에는 옛날에는 10년에다 10년 더해서 20년까지 할 수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위험 판결 받았죠. 기한이익의 상실 그래가지고 위험 판결 지금은 민법상 기간이 없어요. 지금은 근데 지금은 민법상에는 정해진 기간이 없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만 기간을 인정해놨어요. 상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가면 또 구변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계약갱신 요구권하고 묵시적 갱신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 자체가 근데 환산보증금 서울이 환산보증금이 예를 들어 9억이다 그럼 환산보증금을 넘어가면 어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아까 사업자 등록하고 구별을 했는데 사업자 등록을 안 했을 때 마이너스보다는 환산보증금을 넘어가는 마이너스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묵시적 갱신 인정되지 않아요. 그 자체 그 다음에 월세 올릴 때 어때요? 월세 올릴 때 5% 제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가에서는 항상 1순위가 뭐예요? 협의예요. 협의 집을 월세를 20% 올려달래 예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아니요 저는 그렇게 못 올려드려요.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가서 5%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면 나중에 쫓겨난다. 집주인들한테 우리가 상인들이 지금 장사를 해서 집주인들한테 눈치 안 보고 권리금을 받아서 나올 수 있는 기간이 언제예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기억들 안 나시나요? 임대차 종료 3개월에서 6개월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6개월간이 중개사가 권리금을 받아서 나올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나가래요. 집주인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집주인이 나가래. 근데 권리금을 안 준대. 근데 집주인이 안 준다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네가 나줬냐. 니들이 임차인들끼리 주고받았는데 왜 그걸 나한테 해달라고 그래. 항상 권리금은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계속 수평적으로 와서 인정을 안 해줬다가 2015년 5월 13일 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두 가지가 혁신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나가 권리금을 명문화시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월세를 두 번 안 내면 쫓아내는 걸 세 번으로 연장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두 개가 혁신적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거는 뭐냐 명문화를 시켜줬어요. 그러면 그 명문화라는 건 엄청 무서운 거예요. 무조건 법에서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집주인이 내가 그 가게를 쓰기 위해서 내보낼 때는 그 권리금에 상응하는 걸 물어줘야 돼요. 그 사람한테. 우리 아들을 이 부동산을 쓰기 위해서 저 지금 부동산을 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려면 현실적으로 그 가격에 준하는 걸 주지 않으면 내쫓을 수 없어요.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고 내쫓을 수 없어요. 왜? 들어올 때 그거에 대해서 명시가 없었다면 내보낼 수 없단 말이에요. 법에서. 너무 저쪽 편을 많이 드러납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저 명문화 규정이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집주인은 너 나가면 5천 줄게. 그런데 세입자는 1억 달래.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냥 중간. 그렇죠? 그러면 천상 저게 어떻게 법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감정평가를 해야 돼요. 임대인이 간평사 하나 사서 하고 임차인이 간평사 하나 사서 그 두 개를 나눠서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임차인이 불리해요. 감정평가를 할 때 가장 1순위가 뭐냐면 세무 금액이에요. 세무 금액.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주고 온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장에서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실 때는 반드시 권리금 계약서나 영수증은 버리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주인한테 쫓겨날 때 얼마라도 더 받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저런 부분들이 나중에 상가를 배우면서 저하고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갈 거예요.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질문들을 안 하시네. 어렵죠? 처음 들으신 거. 그렇죠?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기회예요. 왜냐하면 상가 강의가 별로 없어요. 상가 강의가. 그리고 저 역시도 현업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면 별로 강의 안 해요. 계약서 하나 더 쓰는 게 더 커요. 괜히 와서 여기 떠들고 여기까지 지하철을 세 번 바깥 타고 오느니 솔직히. 그래서 현장에서도 많이 그런 농담으로 하죠. 그렇게 잘하면 지가 중기업에서 수수료가 무엇을 저렇게 다니냐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고 돈을 벌려면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그런데 대다수가 다니면서 보면 그냥 토끼는 해가지고 그냥 졸려가지고 앉아있죠. 정말 그래가 안되거든요. 내가 문 열고 내가 문 닫고 직원 관리 다 하고 그래야 되는데 대다수가 보면 직원들이 다 심부름하고 실장님이 다 하고 그런데 실장님들은 어때요? 길어야 1년? 1년 대다수 못할걸요? 그럼 그 실장님 애기 졸업한다고 안 나오면 그날은 중계 못해 사장님. 대다수가. 그러니까 옆집에서 전화 오면 약 올리죠. 아 사장님은 모르시죠? 실장 오면 내일 할게요. 이러고 끊어버려요. 아이러니죠. 내 가게인데 내가 사장이니까 나는 매매하고 너는 임대차라 1년에 한 번도 못하죠. 그런 게 참 안타깝죠. 잠깐 쉬겠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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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